이쁜게 있어서 보았더니 이게 바로 달링하버 마켓스트리트로 가는 브릿지인가봐요. 그래서 여러가지 브릿지들이 있고 다리들이 있지만 이것도 여기에 멋진 경관을 책임져주는 다리 중에 하나인거죠. 걷는 다리 말고. 아 걷는 다리 말고 내가 걷는 다리인거구나 그죠? 여기에 사람들이 결혼식은 아니겠죠? 뭔가 라이브 카페같은 바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달링. 자기야 하버에요. 자기야 하버. 안녕 자기야? 나는 없지만 너는 있는 자기야? 자기야 보다가 어 뭐 가고 싶으면 저기 호텔도 가라고 저기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네요. 근데 저기에 빛이 하나 나갔어요. 엄청 깜빡거리네. 여기서 일상을 살고 계신 분들은 교통체증에 골머리를 썩고 있지만 저는 여행을 온 것이므로 그런 것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. 작고 귀여운 다리를 한 번 더 건너볼까요? 서울 아님? 이거 약간 강국 강남대로 같은데? 이 시드니 한복판에서 한국을 느끼다. 이야 예쁘다. 아까 전에 공... 뭐냐? 비행기에서도 밑에 내려다볼 때 강변에 이렇게 배들이 쫌쫌다리 떠 있는 걸 봤어요. 거처럼 여기도 만국기도 있고 배도 있네요. 교통체증도 있고요. 여기가 홍콩일까요? 시드니일까요? 한강일까요? 다른 나라일까요? 정답은 야근 중인 시드니입니다. 이렇게 해야 하는 사람이 보일까요? 안녕 사무실의 불빛들아. 나 대신에 오늘 밤 편해줘. 봐봐요. 여기는 휴식과 낭만의 공간, 현실의 공간, 돈 벌고 싶어? 그럼 야근하고 일을 하란 말이야, 오벌 워킹 하란 말이야, 그래야 오벌 워킹 페이 벌지, 너 집 마련하고 싶지 않아 라고 외치는 현실의 시드니 건물들인 거죠. 설마 여기 저쪽 건물 단지로 가는 차들은 오벌 워킹 2차로 뛰러 가는 거 아니겠지? 야간반 이런 거요. 저기 작은 가게들도 있네요. 너무 늦지 않게 다리를 한번 쭉 걸어보고 집에 들어갈게요. 확실히 한강이 좀 더 커요. 네가 무슨 소리게 해요? 내가 내는 소릴까요? 아니지. 이 밤에도 먹이집쇼하고서 날아다니는 거죠. 저거 날파리 아니고요. 새예요 새. 여기 전등에 붙어있지 않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에요. 쟤들은 잠도 안 잖아? 하긴 뭐 아직 사람 시간으로도 그렇게까지 막 늦은 건 아닌데요. 저 새들한테는 충분히 잘 수 있는 시간 같은데 아직도 안 자고 있네요. 예쁘다. 근데 저는 차 막혀서 저렇게 러시아어로 달려가는 차들이 안쓰러웠는데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야경이랑 함께 저 차들도 함께 반딧불처럼 여기를 비춰주고 있는 거잖아요. 너무 예쁘다. 그쵸? 확실히 앞으로 볼 다른 도시들보다 시즈니가 가장 화려할 것 같긴 하네요. 보여요?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왜 안 해? 잠깐만 보여주고 말았던 거야? 안 해. 봐봐 여기 사람들도 다 이거 보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만 한두 번 보여주고 말고 이러다가 내가 가면 또 나오지. 분명 그럴 것이다. 그러니까 아쉽 미련 없는 척 가볼게요. 불꽃놀이 같은 게 빵빵 터졌단 말입니다. 여기는 달링 하버예요. 일명 자기야 하버죠. 그러니까 저도 자기야랑 와야 되는데 말이죠. 아쉬운대로 지나다니는 사람과 유사 연애를 해봅니다. 눈빛만 스쳐도 손주까지 다 본 사이인 것처럼 깔깔깔깔 아까도 몇 명이랑 눈은 마주쳤거든요. 그러니까 망상을 하는 거죠. 달링 하버의 가장 멋진 지점을 알아냈어요. 저 뒤에까지 걸어갔다가 음 이제 뒤돌아볼까? 하고서 딱 뒤돋는 순간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보이거든요. 뭔가 유명한 사람 맞나 봐. 바이럴이 돼서 더워 보이고 보이는 것 같아요. 지금 연예인들인가? 우와 포토존 있고 저기에 사람들 막 사진 찍고 있어요. 신기하다. 최대한 돈을 아끼려고 여기 카레집에서 먹고 있는데요. 재밌는 걸 한국은 물은 그래도 문짠데 이 세상은 정말 냉정하고 고소한 곳이거든요. 물도 사먹어야 되는 당연한 건 아니겠죠. 한국에서 그런 게. 아무튼 맛있으니까 잘 먹을게요. 맛있으니까 한 번 보여드릴게요. 한 입 먹겠습니다. 어머니 아멘 몬 geral